어젯밤 경북 경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근처 야산으로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3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고 잔불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덕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 곳곳을 집어삼켰습니다. 부연 연기 사이로 검게 그을린 건물이 뼈대만 앙상하게 나왔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옆 건물과 근처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야산의 불은 3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건물 한 동이 전소됐고 아직 잔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 가동이 끝난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가구 창고에서도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2개도 이동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 추산 9,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의 한 도로에서 25톤 트레일러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5살 엄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멈추는 과정에서 뒤에 실린 철제 코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급제동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CBS TV